더 새롭게 더 화끈하게 2018 서든어택 리그 대장동의 마지막 여정 2018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 지난 1년간 지역 리그와 온라인 리그를 통해 서든어택 최강 팀을 선발 일반부 24팀의 풀리그 그리고 2018년 여성브리그 우승팀 리킬로미터와 쿡업게임 그녀들의 도전장을 내민 예선통과 6개 팀 여성부 8강 토너먼트 일반부 우승 상금 5천만원 여성부 우승 상금 2천만원 총 상금 약 1억 6천만원을 놓고 펼치는 우승을 향한 레이스 서든어택 별들의 전쟁 2018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와 함께하세요